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주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모르게 만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일 투표는 투표장을 가게 되면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있어 가지고 선거인 수 가운데 몇 명이 투표에 응했는지가 선거가 끝나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투표자 수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악치고는 너무나 여러분들 악한 거죠. 이 장영우 대표께서는 우편 투표자 수는 뻥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물론이고 관내 사전투표 즉 우편 투표자 수는 얼마나 조작할 수 있다. 어제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며칠간 제가 장영우 대표께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로 이동돼서 보관되는가 하는 부분을 최근에 선관위 창고에 여러분들 우편 투표 봉투를 집어넣는 그런 영상이 저뿐만 아니고 카푸카님도 여러분들 전주 완산구에 여러분들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3484개가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우편 투표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과 교환센터를 거쳐가죠. 여러분들 선관이 250개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여러분 cctv에 촬영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참고해서 보관이 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지는 직통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관내 사전투표지는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함 속에 몇 표가 있는지가 개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 이름 4박 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표가 늘어난지 줄어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물리적 개수 체계가 불가능하다. 장영우 대표는 이렇게 4단계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관외 투표자 수에 우편 투표자 수를 증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를 오근호 대표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편 투표자 수도 얼마든지 부풀릴 수가 있다. 오근호 대표가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제가 함께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근호 대표의 이야기는 이건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모두가 600매라고 이렇게 이름들 시군구 선관위 이름들 보고가 되더라도 그 사이에 뭡니까 얼마든지 4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위조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400표를 넣어가 1000표로 만들 수 있다. 600표인데 1000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게 오근호 대표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근호 클린슨 그 시민행동의 대표의 주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상대적으로 표가 적지만 조작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차익값 그래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관내보다 관외가 조작이 많습니다. 뚱뚱한 여러분 차익값 그래프가 나옵니다. 우체국에 인계할 때 개수해서 인계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내는 쪽에서 개수해서 보내겠지만 받는 쪽 선거관리위에 내가 몇 장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조작 가능성이 낮을 특이 없습니다. 과거 부재자 우편투표는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 받아 우편투표지를 최대 몇 장을 받을지 알 수 있었지만 부재자 허위 신고로 숫자를 부풀려서 조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편투표지로 바꾸면서 신고 절차도 없어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지로 최대 몇 장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관외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253개 선관위별로 투표 숫자를 분류하고 숫자를 기여를 해야 되지만 그런 문서와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받는 쪽에서 몇 표가 정상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가장 지금 여러분들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를 몇 표로 하는지 관외의 사전투표를 몇 표로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전투표자수는 누가 발표하냐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수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관외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253개 선관위별로 투표지 숫자를 분류하고 숫자를 기록해야 되지만 그런 문서와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받는 쪽에서 몇 표가 정상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거 4기 범죄 농도 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해외 투표, 제외국민 투표가 1등, 관외 투표가 2등, 관내 투표가 3등, 4등이 당일 투표 순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만들고 봉투에 일일이 넣고 봉투를 보압하고 주소 스티커를 붙긴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마는 15초로 여러분들 장영우 대표께서는 추정했죠. 우편투표지 배송이 일반 투표보다 1, 2일 더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우편집중국의 44에서 55%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을 가서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에 취합이 되면 우편집중국에 도착한 관외 사전투표 봉투 가운데 44에서 55%가 24시간 전으로 여러분들 배송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성 우편은 d 플러스 1, 다음날 익일 배송체계가 2013년부터 여러분들 자리를 잡았던 거죠. 아래 그림에서 관외 투표소에서 100장씩 개수해서 보내면 600장이 정상이지만 받는 쪽에는 1000장을 받습니다. 받는 쪽에서 받아야 될 숫자가 몇 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관외 우편투표지 공장에서 무제한으로 찍어내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조작선거의 온상이 바로 관외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더 추가하더라도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 바로 오그노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기가 찬 거죠.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편집중국 내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이 너무나 특이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를 장영후 대표께서 세 차례 나눠서 이야기했고 핵심은 2023년부터 대한민국의 우정사업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익일 배송체계. 도착한 날로부터 하루 이내에 모두 다 여러분들 다 배송이 됩니다. 우편집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건수가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가서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에 도착했는데 우편집중국이 꽤 오랜 시간 있어야 될 이유가 하등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이상 체류한 건수가 44에서 55%고 집중적으로 부천우편집중국 의정부우편집중국 고향우편집중국 부산우편집중국 성남우편집중국 내에서 체류시간이 유난히 긴 우편투표 봉투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틀 날 2일차 사전투표가 아니고 1일차 사전투표 가운데 24만 2261통이 여러분들 너무 오랜 시간을 체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북구가 최종 목적지인 경우를 성북구 성관위에서 받는 우편투표 봉투가 얼마나 의정부우편집중국에 체류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11678표가 사전투표소 우체국에서 의정부우편집중국으로 왔는데 그 가운데 2568통은 즉시 거의 즉시 여러분들 바로 성북성관위로 배송이 됐는데 9110통이 여러분들 배송이 늦어진 겁니다.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23시간 이상 밤을 지시해온 이후에 그래서 이러면 그중에 성북구 성관위의 개표요원이 이걸 그냥 미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투표지가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재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 부착 범위를 벗어난 우편 봉투인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우편 투표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4시간 올해 여러분들 머물런 겁니다. 1일차 오전 10시 11분인데 이게 번호를 확인하게 되면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기번호를 확인하게 되면 아주 한가한 시간인데 23시간 이상을 체류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뚤하게 나올 수 없다면 성북구 개표장의 개표 종사는 이상하다고 분리해놓은 끈적끈적한 봉투가 그대로 노출되어 다른 봉투와 부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편 봉투지는 실제 투표인이 투표한 봉투인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사관위니까 아니다 이렇게 단정은 안 합니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성 들여가지고 이것을 대부분 레벨지를 붙이기 때문에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